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다위당과 안상웅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구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속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그 증거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증거 가운데 오늘은 다위 세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상웅님을 조명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스 9장 6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아기는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9장 1절에 말씀 보시면 전해 고통하던 자에게 허감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예호와께서 서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재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그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셨도 다가꼬였습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한나기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기, 한 아들이 탄생이 되셨는데 그분의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직책이나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누구였다고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아기로 오셨고 한 아들로 오셨더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신이 또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숙해 주신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실제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청사에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어디에 앉는다고요?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이시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평강의 왕이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냐 하면 다윗의 위에 앉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위자가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되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공평과 정의로 그 보급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사회 선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보급나라가 마귀에 의해서 결국 짓밟힘 바 되고 3세기, 4세기로 넘어가면서 종교 암흑기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세원약의 법질서를 하나씩 없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 없어지고 6월절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나니까 그 뒤에 무엇이 또 세워지게 됩니까? 거짓된 것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이 세워지고 또 6월절 대신에 크리스마스나 그럼 이런 상태로 영원토록 이 종교 암흑기가 지속이 될 것인가 사도들이 운명하시고 또 사도들의 그 제자시대 또 그 제자의 제자시대 이 몇 대를 지나면서 결국 4세기경에 와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을 주지 아니하신 어떤 내용들이 교회 안으로 무작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 현상을 다니엘 선지자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대화 법을 변개시킬 것이다 하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일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옷을 입고 한 아들, 한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그 생명의 진리의 법을 절대 파괴시키지 말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금 세워놓으신 은약 중의 은약이기 때문에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할 은약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별칭으로는 영원한 은약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짓된 어떤 그 교리들이 교회를 침범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우주의 가장 완벽한 어떤 그 진리를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막 떠들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리는 왜곡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진리의 법도는 이 땅에서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서 세워놓은 그 생명의 진리를 사단이 계속 없애는 광경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히브리스 구장을 통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주를 꺼내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누구를 섬긴다고요?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기록한 이 시점에는 다윗왕은 이미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너희 왕 다윗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은 과거를 일으켰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일으킬 왕이라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윗왕은 예언적인 다윗이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둘째 임금이었던 그 다윗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사역 후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왕위를 주시겠다고요? 다윗의 왕위를 바로 이 땅의 육체를 입고신 하나님께서 갖게 될 것이다는 이 사실을 이미 예언을 해둔 바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과연 초림 예수님께서 다윗왕위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건 틀림이 없는데 다윗왕위의 예언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올려오셨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일에 너희 왕 다윗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일깨워주셨습니다 호세하서 3장 4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애벗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와와 그 왕 누구를 구했다고요?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격려함으로 여와께로와 그 왕총으로 나아가리라 구했습니다 말일에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 다윗을 격려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예레미야 30장에는 보니까 말일에 너희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지금 호세하 선지야도 말일에는 다윗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 마지막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그 백성들은 반드시 누구를요? 다윗을 격려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정확히 또 이해해야만 그 다윗을 찾고 영접하고 격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게시를 주시면서 이 다윗에 대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요한 게시록 5장 1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위대지파 사자 누가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다꾸였습니다 닫혀있고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열어질 수 있고 그 뜻을 전부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시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오직 다윗의 뿌리 다윗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다윗의 뿌리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성경에는 여러 표현들이 많은데요 위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다 떼어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임봉된 상태로 감춰져 왔던 것을 이제는 다 열어줄 것이다 그럼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림 때나 재림 때나 같은 분이십니다 유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어떤 것을 증가하게 했냐면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어느 부분에서는 다윗이라고도 하셨고 또 어디에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셨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고 새벽별이라고도 하시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가지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 인을 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뿌리는 알고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다윗의 위에 앉으실 분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고 보니까 한 아들로 이 땅에 온 아기였는데 그 아기는 그 이름을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영적 세계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션데 육체를 입고 한 아기로 아들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9장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모든 세원약의 법질서가 원수막에 의해서 전부 다 회파된 바 되고 사단이 원하는 거짓 것만 방성하게 지금까지도 천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놓는다면 진리도 없는 이 세대의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히브리스 구장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다윗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무에라 5장을 보면 몇 세의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30세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과 다윗의 행적이 아주 일치합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은 예언과 예언 성취의 그 관계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즉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셨다고요? 예 30세 침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세가 얼마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럼 다윗은 어떤가? 사무엘 하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왕위에 나아가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다윗도 30세 기론보험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영적 기론보험인 침례를 30세 받으셨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아주 또 중요한 예언이 누가 보금의 12장에 또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49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구를 뜻하지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어서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무슨 침례가 있다고 했습니까? 받을 침례가 또 있다고 했어요 이미 누가 보금 3장에서 백성이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이미 3장에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어서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아직도 침례를 안 받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받을 세례라고 하는 한 번 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육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받으시되 반드시 초림때나 재림때나 누구의 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요? 다윗의 위를 가지고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30세 왕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30세 영적 기론부험이 되는 침례를 받으시고 보금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했습니다 그럼 30세 보금 나라의 왕이 되셨는데 3년간 보금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윗이 40년의 예언을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37년은 언제 와서 이루실 것이냐? 히브리스 9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오시는 제림 그리스도도 30세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 37년 보금 생애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윗의 그 왕위 예언을 완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초림 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제림 때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받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 끝까지 보니까 너무나도 참 암담합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래서 나는 받을 세례, 즉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이에요 초림 때 3년 다윗의 위에 머무르시다가 떠나셨기 때문에 남은 37년 다윗의 왕위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겠다고 했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잇고 이 땅에 틀림없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는 다윗의 예언과 똑같이 30세의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30세 되시는 해가 언제냐? 이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 2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부분이죠 24장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와 서가루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겨 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 두 가지였습니다 언제쯤 다시 임하실 예정이십니까? 세상 끝은 그럼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답하시는 가운데서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꼬였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배우셨죠? 이스라엘나라가 결국 주 70년 이래로 국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멸망된 상태로 19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끝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국권이 어떻게 되죠?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그 내용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메말라버렸던 무화과나무에 다시 물이 오르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즉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런 일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주신 답입니다 이때 내가 임하겠다 말이죠 이때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문을 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안사오님 이 땅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침례를 받으신 해가 바로 1948년도입니다 그럼 침례만 받았다고 무조건 되느냐 이때 연세가 참 중요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30세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재림 예수님 역시도 30세 다윗왕위의 예언을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때로부터 37년 남은 다윗왕위의 복음의 생일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1948년이라는 이 연도는 이스라엘나라의 독립이라는 단순한 그런 어떤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 해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시게 된 것입니다 48년도에서 37년이면 연도상으로는 언제입니까? 1985년에 2월에 예언 따라서 올리우시게 된 것입니다 더더 덜 또 아닌 정확한 어떤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다윗왕위의 그 예언을 온전히 또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욱님이십니다 여러분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48년도에 침례를 받으시려면 이 땅에 몇 년도에 오셔야 됩니까? 1918년도에 오셔야 되겠죠 정확히 또 1918년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예언은 이처럼 거짓이 없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그대로 또 완성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동원을 시켰습니다 미가스 우리 4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의 예언을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시기도 말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일에 가르치시는데 어디에서 그런 가르침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해서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라 하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시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꼬였습니다 시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곳입니다 주간절기인 안식일이 있고 또 연간절기인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실실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 시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다윗의 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절기지키는 그 시원에서 분명히 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반드시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바로 그때 1948년도에 30세의 침례를 받으시고 37년 보금의 길 걸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거라 말이죠 보금의 모든 시작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안상림이 땅에 오셔서 시원해서 말일에 가르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네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죽은 지 오랜 세월 지난 이후에 이런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이었던 육적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네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네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6월절이 없어져버리고 안식일이 없어져버리고 세원약의 진리가 다 없어져버리고 절개가 다 없어져버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할 줄 알게 되었더라 다 없어져버린 세원약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가 다윗이 퉁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어서 그래서 말일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윤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5절입니다 내가 네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그하던 땅에 그들이 그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그할 것이오 네 종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은약을 세워 영원한 은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은약은 무슨 은약이라고 배웠습니까? 네 그들과 새 은약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가 그 가운데 세워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디에 있었던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세원약 등장하는데 나왔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28절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예화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일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윤례를 준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다윗앙위의 예언으로 1918년도에 이 땅에 오셔서 30세 되시던 48년도에 인천 낙섬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37년 복음 생일을 마치시고 올리오신 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욱님이십니다 이 땅 위에 잊으려지고 파손되었던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또 복구시키시고 새 언약 6월절의 규례를 우리 인류에게 선포하시고 나타내셔서 인류를 또다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성령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욱님이십니다 성경의 정거를 가지고 이 땅에 그 생애를 온전히 또 걸어가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석되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더욱더 견고히 또 건설해서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다가올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다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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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